동기신과 선비 옛날 옛날에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하루 3끼 중에 2끼 먹기가 바빴어요. 2끼 중에 1끼는 죽이나 수제비를 먹어야 했습니다. 땅이라고는 집 앞에 있는 손바닥만한 텃밭이 다였으니까요. 가난한 선비는 낮에는 아내와 함께 부지런히 텃밭을 가꾸었고 밤에는 호롱불 아래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번번이 낙방을 해서 소중한 텃밭마저도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대요. 선비는 이번 과거 시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서 밤이고 낮이고 앉아서 공부만 했더니 결국은 과거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난한 선비는 아내와 함께 서울로 벼슬을 살러 떠나게 되었답니다. 마땅히 있을 곳이 없어 부모님을 모시고 갈 수가 없었어요. 서울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앞길이 막막했지요. 이제까지 시골에서 밭을 일구며 살던 사람이니 마땅히 있을 곳이 있어야지요. 벼슬살이를 시작했다고는 하나, 일가 친척도 하나 없고 너무 가난해서 살집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선비 부부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대감집 행랑치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대신 선비가 관가로 나가면 아내는 대감집에서 빨래도 하고 부엌에서 허드렛 일도 했습니다. 어느 날 선비의 아내가 빨래를 하러 내까로 나갔더니 그 동네 사는 아낙내가 이러는 거예요. 색시 시골에서 올라와 고생이 많구려 벼슬을 하면서도 남의 집 겹방살이를 하다니 그러지 말고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도 들어가 보지 그러우 오래전부터 아무도 살지 않아 좀 헐긴 했어도 살림이 없는 게 없다고 하더군 선비의 아내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귀신이 나오다니요? 그런 집이 어디에 있는데요? 종로 한복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 얼마 전에 누가 살러 들어갔다가 무섭다고 그냥 나왔대요. 사실 귀신 나오는 것을 누가 본 것도 아니고 설사 귀신이 있다 해도 마음 든든한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못한다고 하자누.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가 봐요. 남의 집 겹방살이 보다야 낫지 몰. 그날 저녁에 선비의 아내는 남편에게 귀신이 나온다는 흉가 얘기를 했습니다. 집이 종로 한복판에서 그리 멀지 않다니 당신은 광가 다니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집이 넓고 살림이 없는 것이 없다니 그곳에서 살게 되면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모셔올 수 있고요. 우리가 나쁜 일 한 적이 없는데 귀신이 해코지야 하겠어요? 선비는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직접 살림을 살 아내가 괜찮다고 하니까 그러기로 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선비 부부는 흉가로 이사를 했습니다. 가보니 정말 없는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먼지가 켜켜로 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우선 급한대로 방 하나와 마루 그리고 부엉만 치우고 들어갔습니다. 너무 넓어서 다 치우려면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몰랐거든요. 선비는 얼른 이사를 해놓은 다음 광가로 가며 일이 밀려 오늘은 못 들어올 것 같으니 그리 알아요. 하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귀신이 나온다는 그 넓은 집에 아내 혼자 두고 가려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쩌겠나요? 나라 일이라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혼자 남은 아내는 잠이 오질 않아 늦게까지 바느질을 했습니다. 바람에 낙엽 구르는 소리도 귀신 소리 같았고 천장에서 쥐가 다그르르 당난 치는 소리도 귀신 소리 같았습니다. 무서운 생각이 들라치면 고향에 계신 시부모님 생각하고 또 무서운 생각이 들라치면 잠도 못 자고 고생할 서방님을 생각했지요. 한참 그렇게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방에서 새어나가는 불빛을 따라오는 것이 분명했지요. 아내는 무서워서 남편이 늘 베고 자던 목침을 옆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누구든 들어오면 집어 던지려고 말이에요. 바로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몸집이 집통만한 큰 사내가 들어오더니 바느질하는 선비의 아내에게 너는 누구냐? 이 집 식구들은 다 떠나간 줄 알고 있는데 하는 겁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 사내 뒤에 수십 명쯤 되는 사람들이 허름한 밧줄에 묶인 채 서 있는 겁니다. 키도 생긴 모습도 모두 똑같았어요. 선비의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시 바느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내는 더 가까이 오더니 선비 아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 집은 우리 집인데 왜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왔느냐? 하는 겁니다. 선비의 아내는 옆에 놓아두었던 목침을 들어 사내의 이마를 냅다 내려쳤습니다. 얼마나 세게 내려쳤는지 집통만한 사내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러자 선비의 아내는 크게 호통을 쳤지요. 도대체 뭐하는 놈이기에 이리 무례하냐? 안여자 혼자 있는 방에 말도 없이 들어오다니. 집통만한 사내는 비실비실 일어나더니 우리는 이 집에 150년째 갇혀 살고 있소. 그래서 이 집 식구들을 5대에 걸쳐 한 대에 한 명씩 잡아갔더니 모두 떠난 것이오. 그런데 오늘 안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기에 이 집 식구들이 다시 돌아왔나 하고 들어와 본 거요? 하며 도로 나가더래요. 허름한 밧줄에 묶인 사람들도 모두 함께 말입니다. 선비의 아내는 그들이 모두 어디로 가는지 문틈으로 살짝 내다보았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돌아오자 아내는 간밤에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귀신인지 모를 자가 사랑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으니 분명히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허름한 밧줄에 묶인 사람들은 뒤껴 광으로 모두 사라졌어요. 여보, 나하고 같이 가서 혼을 내줍시다. 그러나 선비는 가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나마나 귀신인데 귀신을 일부러 찾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보, 그만둡시다. 어젯밤 당신한테 그렇게 혼이 났는데 또 오기야 하겠소? 선비는 자꾸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니에요. 어젯밤 무례한 짓을 한 걸 보면 오늘 밤에 또 오고도 남아요. 귀신이면 이렇게 환한 대낮에 힘을 쓰겠어요? 만에 하나 사람이라면 다시는 무례한 행동을 못하게 혼을 내줘야 한다고요. 이러며 선비를 끌고 사랑으로 나갔습니다. 선비와 아내는 사랑채 문을 활짝 열고 방 안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먼지만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겁니다. 어젯밤에 사람이 이리로 들어갔다면 흔적이 있어야 할 텐데 말이에요. 사람이 들고 난 흔적이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어제 그놈은 귀신이 분명하오 만약 사람이라면 방바닥에 먼지가 저렇게 쌓였는데 발자국이 없겠소? 그만 갑시다. 귀신을 만나 뭘 어쩌겠다는 거요? 그런데 그때 방구석에 빨간 보자기로 꽁꽁 쌓아놓은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보 저게 뭘까요? 먹인 뭐겠소? 책 보따리겠지. 책 같지는 않아요. 들어가서 한번 끌러봅시다. 두 사람은 들어가서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천이 삭아서 손을 대기가 무섭게 찢어졌습니다. 보자기로 쌓여있던 것은 오취를 한 단단한 금괴었습니다. 금괴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금 돈이 하나 가득 들어있었어요. 선비와 아내는 그제야 어젯밤에 나타났던 귀신이 돈 귀신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돈을 오랫동안 쓰지 않고 쌓아두면 귀신이 된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났거든요. 그렇다면 뒷격과 광에도 돈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허름한 밧줄로 묶인 사람들이 그쪽으로 사라졌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선비와 아내는 광으로 가봤습니다. 광에는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수십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항아리를 여니 옆전 꾸러미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뒷격 굴뚝 옆에도 이런 항아리가 두 개나 있었어요. 아, 옆전은 꾸러미로 엮여져 있어서 허름한 밧줄에 묶인 사람으로 보였구나. 선비의 아내는 그제야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 돈을 꺼내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들을 잘 돌봐준 대감댁 머슴과 하인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동기 씨는 꽁꽁 쌓아두었던 돈을 다 쓰면 사라질 테니까요. 그 후 선비와 아내는 안심하고 그 큰 집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집도 깨끗이 치우고 망가진 곳은 잘 고쳐서 말입니다. 그 후 선비는 점점 벼슬이 올라갔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모시고 와서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셋째 며느리 옛날에 아들 셋을 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들이 쑥쑥 커서 장가 될 때가 되었어요. 첫째 아들은 음식을 잘하는 처녀와 둘째 아들은 알뜰한 처녀와 셋째 아들은 인정많는 처녀와 하나하나 짝을 지워 살림을 보냈습니다. 세 아들은 한 동네에서 오순도순 재미나게 살았어요. 맏 아들래가 모내기를 하면 둘째 아들래와 셋째 아들래가 모두 몰려가 함께 모내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는 형편이 어렵더니 차차 펴져 좋아지게 됐어요. 아버지가 보니 모두들 열심히 일을 하며 살림을 잘 꾸려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살림에서 손을 떼어도 되겠구나 싶었어요. 내가 살림에서 손을 떼려면 고깐 열쇠를 잘 넘겨야 할 텐데 누구에게 넘겨야 하나 아버지는 새 며느리 중에 가장 지혜롭고 알뜰한 며느리에게 살림을 맡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새끼를 꼬려고 집단을 고르다가 아주 튼실한 벼이삭 세 개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옳거니 하고는 이삭을 꺾어 옆에다 잘 놓아두었어요. 다음 날 아버지는 새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새끼를 꼬려고 집단을 고르다 보니 벼이삭이 세 개 있더구나 하나씩 나누어 가지렴. 아버지는 새 며느리 중에 누가 제일 지혜롭고 알뜰한지 알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3년 뒤에 돌아오겠다며 멍 길을 떠났어요. 벼이삭 하나를 받아둔 맏며느리는 아버님은 참 알뜰하시구나 하며 벼이삭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까서 밥 짓는 데 보탰답니다. 날마다 밥을 해서 논으로 들러 나르는 맏며느리는 곡식이 귀한 건 밥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둘째 며느리는 아버님이 벼이삭 하나라도 소홀히 버리지 말라는 뜻으로 주신 것이니 잘 보관해야지 하며 처마 밑에 매달아놓고 아침저녁으로 드나들며 벼이삭을 보면서 그 뜻을 새겼습니다. 거기라면 비도 안 맞고 바람도 잘 통해 언제까지나 그대로 있을 것 같았거든요. 셋째 며느리는 아버님이 주신 이삭으로 무엇을 할까 하며 이국리 저국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새들이 몰려와 소 구유에서 떨어진 먹이를 쪼아먹는 겁니다. 옳지 그러면 되겠구나. 다음날 셋째 며느리는 마당에 이삭을 놓고 소코리로 덫을 만들었어요. 마침 먹이를 쪼아먹으러 외양간으로 내려온 참새들이 이삭을 보고는 소코리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여섯 마리 씩이나 말이에요. 셋째 며느리는 얼른 끈을 잡아 당겼습니다. 그러자 소코리 한쪽을 받쳐놓았던 작대기가 쓰러지면서 참새들은 모두 소코리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잡은 참새 여섯 마리를 장에 가지고 가서 달걀 여섯 개와 바꿔왔어요. 셋째 며느리는 달걀을 바가지에 담아 뒤주위에 잘 놓아두었습니다. 얼마 후 보니 옆집 암탁이 꼴꼴거리며 알 품을 자리를 찾아 다니는 겁니다. 셋째 며느리는 달걀 여섯 알을 들고 얼른 옆집으로 달려갔지요. 저희 달걀을 암탁이 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스무 여드레 만에 깨어난 병아리 중에서 세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나머지 세 마리는 알을 품어준 게 고마워서 옆집에 주었어요. 병아리가 자란다운 보니 두 마리는 암탁이고 한 마리는 수탉이었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암탁이 알을 낳는 대로 하나씩 둘씩 정성껏 모았어요. 그리고 이듬해 봄에 병아리를 깠습니다. 모두 서른 두 마리 였어요. 병아리는 무럭무럭 자라 다시 어미 닭이 되었지요. 셋째 며느리는 닭을 모두 내다 팔아 예쁜 새끼 돼지를 한 마리 샀습니다. 그라고는 동네를 다니며 뜬 물도 모아오고 음식 찌꺼기도 부지런히 모아다가 먹이며 열심히 돼지를 키웠어요. 돼지는 주는 대로 잘 먹어 무럭무럭 자랐답니다. 다음해에는 새끼도 열두 마리나 낳았어요. 셋째 며느리는 더 바빠졌습니다. 돼지 열두 마리의 먹이를 대야 하니까 말이에요. 이제는 새끼들도 클 만큼 커서 모두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어미돼지 새끼돼지 할 것 없이 모두 내다 팔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돈으로 송아지를 한 마디 사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삭하나가 마침내 송아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어느새 3년이 흘러 멀리 떠나셨던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새 며느리를 불렀어요. 얘들아 내가 3년 전에 집을 떠나면서 너희에게 나누어 준 이삭이 있지 그것으로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구나. 첫째 며느리는 한 톨도 버리지 않고 모두 까서 밥하는 데 보탰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저는 비 안 맞게 처마 밑에 걸어두고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절약하는 마음을 새기고 있어요. 그러면 셋째는 이삭으로 무엇을 했느냐. 예 아버님 저는 이삭을 가지고 덫을 만들어. 참새를 잡고 그 참새를 달걀과 바꾸었어요. 그리고 달걀 여섯 달을 옆집 암탉에게 품게 해서 병아리 세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오 그래 그럼 병아리 세 마리가 지금은 다 자랐겠구나. 예 다 자라 달걀을 꽤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달걀을 팔아 새끼 돼지를 샀고요. 그 돼지가 자라서 새끼들 열두 마리나 낳았습니다. 그럼 이삭이 돼지가 되었던 말이구나. 아니요. 돼지를 모두 팔아 송아지 한 마리를 샀지요. 그래서 지금은 송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버님. 새 며느리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아버지는 모두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나달 하나도 소홀히 다루지 않는 며느리들이 대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깐 열쇠는 지혜롭고 부지런한 색제 며느리에게 넘겨주었답니다. 3년 동안 이삭 하나로 송아지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집안 살림을 잘 꾸려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답니다. 돈보다 귀한 깨달음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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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마을에 최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 땅에 자기 힘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기 땅이니 가을에 땅 빌린 값을 안 내도 되고 밤나라 대추나라 잔소리할 사람도 없었지요. 그러면 남보럽지 않게 살만도 한데 늘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옆동네 사는 황부자는 날로날로 살림이 늘어났어요. 처음 살림을 날때만 해도 서로 비슷했는데 말입니다. 이제는 최서방 내보다 대여섯 배는 더 늘어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최서방은 셋을 고개 넘어 황부자를 찾아갔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되었나 물어보려고 말입니다. 황부자는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그렇지 그렇게 중요한 일을 그냥 가르쳐 줄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니 술 한 동이와 돼지 한 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쉽게 가르쳐 주질 않았습니다. 다음날 일찍 최서방은 술 한 동이와 돼지 한 마리를 지고 다시 황부자를 찾아갔습니다. 황부자는 최서방 덜어 부자가 되려면 날 따라오게나 하며 뒷동산으로 성큼성큼 올라가는 겁니다. 최서방은 영문을 몰라 슬금슬금 뒤를 쫓아갔지요. 황부자는 뒷동산에 있는 큰 소나무 밑에 서더니 저 나무 꼭대기까지 얼른 올라가게 이러는 겁니다. 최서방은 나무 위로 엉금엉금 올라갔지요. 올라가면 무슨 수가 있나보다 싶어서 말입니다. 한참을 올라가니까 축 처진 가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 황부자가 밑에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 가지를 타고 끝쪽으로 가게나 최서방은 벌벌 떨면서 한 팔 한 팔 옮겨 거의 가지 끝까지 갔습니다. 자 이제 한 팔을 놓게 아래를 내려다보니 까마득 했습니다. 황부자는 갓난 강아지만 하게 보이고 무서워서 한 팔 놓을 수가 없었어요. 머뭇머뭇 하는데 황부자가 다시 소리를 치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가 어서 한 팔 놓게 최서방은 할 수 없이 한 팔 놓았습니다. 한 팔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밑에서 다시 한 팔마저 놓게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난 못하네 부자가 안되면 안되었지 날더러 죽으란 말인가 하고 최서방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 도로 내려오게 죽을 수야 없지. 가지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기운은 거의 다 빠졌고요. 아차 잘못하면 까마득한 아래로 떨어질 것 같아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려왔습니다. 옷이 흠뻑 젖은 최서방은 황부자에게 마구 덤벼들었어요. 부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 준다더니 이게 부자가 되는 길인가 자네를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이제 보니 사람이 아주 못되었구먼 솔란동이와 돼지 한 마리 도로 내놓게 그러자 황부자가 이러는 겁니다. 무슨 소린가 나는 자네에게 부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주었네 가르쳐주었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든가 나무에 오르기가 그리고 축 처진 가지 타기가 말일세 돈이랑 그만큼 힘을 들여 버려야 돈이 된다네 그건 그렇다 치고 나더러 잡고 있던 나뭇가지를 놓으라고 하지 않았는가 놓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알면서 말일세 참 사람도 아직도 모르겠는가 부자가 되려면 버는 일만큼 쓰는 일도 중하다네 자네 가지 끝에서 한 손으로만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질 않았나 그때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처럼 돈이 들어오면 꽉 붙잡아야 하네 그러나 목숨보다는 못하지 그러니 목숨을 살리는 일에 돈을 쓸 줄도 알아야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라네 자네처럼 슬슬 일하면서 아무데나 돈을 쓰고서야 어찌 부자가 되길 바라겠는가 최서방은 그날 술 한 동이 돼지 한 마리 갓보다 훨씬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은혜 갚은 올챙이 옛날 옛날에 어떤 사람이 과거를 보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하루를 걷고 이틀을 걸어 백리쯤 갔을까요 어떤 마을을 지나다 보니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논이 다 말랐더래요 모내기를 하려고 논은 삶아 삶아 놓았는데 물이 있어야지요 방죽이 하나 보이기는 하는데 그 많은 논에 물을 대기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과거 보러 가는 이 사람은 그날이 그날이 그나리 보증을 그나리 보증을 짓고 논두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논은 물이 없어 논바닥이 거북이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여간 민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 혈에 참여 가던 이 사람은 흠칫 놀라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러고는 논바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글쎄 물기가 조금 남은 논바닥에 올챙이 수십 마리가 숨을 핥다기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 해가 높이 떠오르면 올챙이는 다 죽어버릴 것이 뻔했지요 이 사람은 쓰고 있던 갓을 얼른 벗어 부지런히 올챙이를 담았습니다 한 마리라도 빠지는 놈이 있을까봐 샅샅이 살펴보았지요 마지막 한 마리까지 다 주워담고는 물 있을만한 곳을 찾았지만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죽을 지나오다가 언뜻 물을 본 것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올챙이를 들고 오던 길을 되돌아서 부리나케 방죽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올챙이를 물속에 놓아주었어요 수십 마리의 올챙이들이 이제야 살았다는 듯 힘차게 꼬리를 저었습니다 거기 서서 한참 물속을 들여다보다가 허리를 쭉 펴고는 가던 길을 다시 갔습니다 두어 달 후 이 사람은 다시 이 마을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 무서운 가뭄 속에서 어떻게 뭐를 내었는지 실하지는 않지만 벼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별 생각 없이 터덜터덜 논뚝길을 걸어갔어요 3년 만에 다시 본 과거의 낙방을 하고 보니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깨까지 축 늘어뜨린 이 사람의 행색을 보니 가시며 옷이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식구들 볼 낯도 없고 먹고 살 일이 걱정이었어요 이 사람이 과거 공부를 하는 동안 아내는 아내는 혼자서 남의 일을 하며 식구들을 돌보았습니다 터덜터덜 논뚝길을 가고 있는데 난데없이 개구리 수십마리가 몰려들어 개굴개굴 야단이었습니다 발을 잘못 떼어놓았다가는 밝기 십상이었지요 이 사람은 손을 휘저으며 개구리들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개구리들은 꼼짝도 안 했어요 이상한 일도 다 있다 마치 개구리들이 내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 같으니 그러다 이 사람은 몇 달 전 일이 퍼뜩 생각났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물이 없어 핥닥거리는 올챙이를 수십마리 살려준 일을 말입니다 이 개구리들은 그때 살려준 올챙이들일까 사람들과 함께 무서운 가뭄을 견뎌낸 것이 대견해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지요 그라고는 조심조심 발을 떼어놓으니 개구리들이 앞서서 팔짝팔짝 뛰어갔습니다 꼭 길을 안내하는 것 같았어요 앞서가던 개구리들이 멈춰서기에 보니 새 발레 논뚝길에 낡은 동위가 하나 놓여있었습니다 근데 개구리들이 그 낡은 동위 안팎을 뛰어 넘나들며 자꾸 길을 막았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쫓아내도 개구리들은 자꾸자꾸 모여들기만 하고 길을 비켜주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고는 자꾸만 동위를 뛰어 넘나드는 거예요 아 이 동위를 가져가라는 거구나 그런데 이 낡은 동위를 무엇에 쓸고 이 사람이 낡은 동위를 드니 그제야 개구리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 사람은 아내에게 낡은 동위를 건네주었어요 낡은 동위는 무엇에 쓰려고 가져왔어요 아내는 마뜻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마른 곡식이라도 담아두고 몇 끼 죽 수어먹을 쌀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곡식을 담아요 하며 몇 대빡도 안 되는 쌀을 동위 안에 넣어놓고는 휑하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동위에 든 쌀 반을 덜어서 죽을 수어먹고는 다시 덮어놓았지요 다음날 동위를 열어본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이것 좀 보세요 동위 안에 쌀이 그대로 있어요 정말 신기하지요 어제 저녁에 분명히 반을 퍼냈는데 그대로 있으니 말입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퍼내도 퍼내도 쌀이 줄지가 않았습니다 이 동위는 무엇이든 넣어놓으면 아무리 있어도 줄지 않는 동위였던 것입니다 당신이 살려준 올챙이들이 은혜를 갚느라고 이 동위를 줬나 봐요 그런가 여보 개구리가 준 동이란 뜻으로 와수분이라고 해야겠소 이 사람은 그때부터 먹을 걱정도 안하고 열심히 공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뒤 과거에 떡하니 붙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래된 나무의 힘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눈도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떼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봄이 오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겨울에 떼려고 해놓은 나무는 벌써 동이 나고 헛간에 건불까지 싹싹 긁어떼고 없으니 정말로 큰일이었습니다 밖은 너무 추워 나가지도 못하는데 며칠째 불을 떼지 못해 방안에도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할 수 없다 동네 어귀에 있는 고목나무라도 베어 떼는 수밖에 몇 사람이 톱과 도끼를 들고 동네 어귀로 나가는 겁니다 마음먹기까지 가 힘들지 한 번 마음먹으면 한시가 급해지는 법이지요 사람들의 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백년도 넘게 동네 어귀에서 마을을 지켜온 나무를 배려고 말입니다 한 동네 사는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는 큰일이 났다 싶었어요 말려야 해 안 말려야지 할아버지는 한다름에 달려가서 사람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됩니다 안됩니다 살아있는 나무를 배단이요 차라리 우리집 행랑체를 뜯어내시오 한사코 말리는 할아버지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 사람들은 되돌아갔습니다 다음날 동네 사람들은 할아버지네 행랑체의 기둥이며 대들보 석가래 따위를 뜯어내요 조금씩 나누어 갔습니다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어요 눈도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새 강남갔던 제비가 날아오고 꽁꽁 얼었던 시냇물이 소리치며 흐르는 봄이 되었어요 겨울에 집안에 웅크리고 있던 사람들도 일어나 농사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네도 일을 시작해야 할 텐데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머슴도 없이 두들그니가 어떻게 농사를 지었고 지난 겨울에 행랑채를 뜯어댔으니 머슴을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밖에 나갔다 들어온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웬 젊은이가 할아버지네 마당을 쓸고 있었거든요 종각은 뇌시요 누군데 우리 집 마당을 쓸고 있는 거요 할아버지 댁에서 머슴을 살면 안 될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좀 좋겠소 하지만 우리 집에는 종각이 있을 방이 없어요 그러자 종각은 그런 일이라면 걱정 마십시오 아침 일찍 왔다가 저녁에는 집에 가서 자면 됩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경을 얼마나 쳐줄까 그런데 세경을 안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일을 잘할 줄 몰라서 일을 배우러 왔다는 겁니다 때에 먹여주기만 하면 세경을 따로 안 주어도 된다는 겁니다 다음 날부터 총각은 먼동이 트기전에 와서 쇠죽 쓰고 마당 쓰고 밥 깔고 논매고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하다가 해가 꼴딱 넘어가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힘이 좋고 부지런한지 남들보다 훨씬 먼저 모짜리도 만들고 밭을 갈아 시도 뿌렸습니다 하루는 모짜리를 다 만들어 놓았다기에 나가보니 글쎄 찬물이 퐁퐁 솟아나는 생가에 만들어 놓았지 않았겠어요 이보게 자고로 모짜리는 양지쪽 물이 따뜻한 곳에 만들어야 모가 잘 자란다네 좋은 자리 다 놔두고 하필이면 그 자린가 이렇게 할아버지가 나무라자 예 하지만 제게도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 속는 셈치고 이번 일만은 제게 맡겨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모짜리를 만들어 별을 심었는데 참 큰일이 났습니다 당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구름이 모여들만 하면 선들선들 바람이 불어 다 몰아내고 모여들만 하면 또 몰아냈습니다 동네 모짜리는 하나씩 둘씩 말라가는데 뭐 뾰족한 수가 있나요 모두 하늘만 쳐다보는 수밖에요 모 심을 때는 다 되어가는데 심을 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네 모짜리에는 모가 실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샘물이 솟아나는 자리에 모짜리를 만들었으니 물이 모자랄 리가 없으니까요 또 남들보다 모짜리를 먼저 만들어서 그런지 모 심을 때에 맞춰 모가 아주 잘되었습니다 얼마나 잘되었는지 온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도 남았대요 그래서 그 해 동네 농사가 다 잘되었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추수를 했습니다 모 심을 때 그렇게 가물었는데도 할아버지네 덕분에 농사가 잘되었거든요 총각도 부지런히 곡식을 거둬들였습니다 아침이면 번동이 트기 전에 오고 해가 넘어가도 늦게까지 일을 했지요 할아버지는 총각이 언제 왔다가 언제 가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추수가 다 끝났는데도 총각은 잠시도 쉬지를 않았어요 지난 겨울에 허럿된 행랑체를 짓느라고 말입니다 산에서 나무를 내다가 기둥을 세우고 대들볼을 올리고 석가리를 얹었지요 총각은 행랑체를 다 지어놓더니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일 잘 배우고 갑니다 총각이 문을 나서자 할아버지는 얼른 붙잡았습니다 안되네 그냥 보낼 수 없네 우리가 자네 신세를 얼마나 줬는데 어떻게든 세경이나 받아가지고 가게 저는 세경을 받으려고 일한 게 아닙니다 은혜를 갚으려고 일한 것뿐이니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총각은 넙죽 저를 하고는 떠나갔습니다 여보게 아무리 불러도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총각이 어디로 가나 하고 몰래 따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동네 여기 고목나무로 쓱 들어가는 겁니다 이 총각이 바로 고목나무 총각이었던 겁니다 오래된 나무에는 신령아님이 있어 이렇게 사람이 되기도 한답니다 율곡 22 옛날에 금슬 좋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대요 그래서 날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산신령님 부처님께 치성을 드렸습니다 정성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늦게야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가만히 있어도 어깨춤이 절로 났습니다 아기는 젖도 듬뿍듬뿍 먹고 잠도 새근새근 잘자고 무럭무럭 잘 자라나 어느새 다섯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집에 늙은 스님이 찾아왔어요 눈이 부리부리하고 수염은 뻗쳐 호랑이 같은 모습 이었습니다 스님은 시주를 얻어가지고 나가다가 마당에서 흑장난을 하는 아이를 보고는 어허 그 놈 잘생겼다만 안됐고만 호랑이 밥이 될 상이니 하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갔습니다 스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했던 말 그대로요 이 아이는 열다섯 살에 호랑이가 물어갈 상을 다고났소 스님 살려주십시오 어찌해야 합니까 글쎄요 한가지 방법이 있긴 하나 워낙 정성이 필요한 일이라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스님 꼭 가르쳐 주십시오 십년동안 밤나무 천구루를 심어서 길러내시오 한구루가 모자라도 안되고 한구루가 남아도 아니되요 그러고는 스님이 휭하니 돌아서 가는데 보니까 도포자락 밑으로 호랑이 꼬리가 보이는 겁니다 그날부터 부부는 밤을 심어 싹이 트도록 온 정성을 기울였어요 닭이 버릇 짚지나 않을까 들쥐가 파먹지나 않을까 낮이고 밤이고 번갈아 가며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이제 다 되었습니다 이놈들만 잘 자라주면 아들을 살릴 수 있었어요 부부는 처음 한톨처럼 한구루 두구루 정성을 다해 밤나무를 가꾸었답니다 십년째 되는 해 밤나무는 모두 잘 자라서 골짜기는 지푸른 밤나무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호랑이가 다녀간지 꼭 십년째 되는 날 그때 그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늙은 스님의 모습을 하고 말입니다 음 밤나무를 잘 키웠군 그럼 어디 세어봅시다 한구루 두구루 세구루 삼백구루 998 999 천구루가 안되는군 모두 999 구루밖에 되질 않았소 하며 옆에 있는 아들을 쏘아보더니 쓱 입맛에 다셨습니다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천구루일텐데 이번에는 내가 세어보지요 한구루 두구루 200구루 300구루 999 이럴 수가 분명 천구루일텐데 안되겠다 얘야 니가 다시 한번 세어보아라 그래서 아들이 다시 세어보았지요 한구루 두구루 세구루 300구루 998 아버지 제가 세도 999 구루 인데요 그러자 늙은 스님은 순식간에 집채만한 호랑이가 되어 눈을 부릅뜨고 아들에게 한 발 한 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는 줄 알았다가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지요 호랑이가 막 아들에게 달려드는 순간 하늘에서 들리는지 밤나무 숲에서 들리는지 우렁찬 소리가 골짜기를 뒤흔들었습니다 나도 밤나무다 깜짝 놀라 소리 나는 쪽을 보니 저만큼 외따로 밤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몰랐을까요 밤나무와 똑같이 생기긴 했는데 밤이 열리지 않아 몰랐던 것이랍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 입맛을 다시던 집채만한 호랑이는 그 길로 주랭랑을 쳐서 다시는 내려오지 않았답니다 이렇게 나도 밤나무 때문에 살아나신 분이 바로 이 율곡 선생이랍니다 본명은 이인데 이런 일 때문에 호가 율곡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답니다 황금빛 들판 아득하게 멀고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나라를 다스려줄 임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그때 살기 좋은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하늘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인 환인은 그들이 매우 걱정스러웠어요 그런데 환인에게는 마침 환웅이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환웅은 매우 슬기로운 왕자였어요 그러나 서자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왕자들에게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환웅은 혼자 있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날도 환웅은 궁성 모퉁이에서 골똘이 생각에 잠겨있다가 문득 구름 아래로 보이는 아름다운 땅 나라를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 조상들의 나라였지요 그 나라는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아 혼란스러웠지만 무척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환웅은 그 아름다운 땅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환웅은 날마다 땅 나라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나라를 다스려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전지전능한 환인은 아들의 이런 생각을 벌써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환인이 환웅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저 땅 나라가 좋아진 모양이로구나 환웅은 깜짝 놀랐지만 자기 생각을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환웅아 훌륭한 생각이다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는 네가 잘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환웅은 아주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큰 일을 혼자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날부터 환웅은 함께 일할 신들을 찾아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대답은 모두 한결 같았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도 할 일이 아주 많아 나는 땅나라가 싫어 환웅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환웅이 마지막 남은 신에게 거절당하고 시름에 잠겨있을 때 도깨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도깨비들은 장난이 몹시 심해 깊은 숲속으로 쫓겨난 신들이었습니다 다른 신들은 도깨비들을 꺼려했지만 환웅은 도깨비들을 좋아했습니다 언제나 외톨인 환웅에게는 도깨비들의 심한 장난마저도 재미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환웅님 저 땅나라에 내려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하늘나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을 데려가주신다면 있는 힘껏 환웅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환웅님 도깨비들의 속마음을 알게 된 환웅은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왠지 불안했습니다 도깨비들은 계속 환웅을 설득했어요 자기들의 굳은 결심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환웅은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환웅은 삼천마리의 도깨비를 이끌고 땅나라로 내려왔습니다 환웅은 도깨비들에게 농사 질병 생명 선악 등 인간세계를 다스릴 360여가지 일을 맡겨 인간을 다스려 나갔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로웠습니다 책임을 맡은 도깨비나 그러지 않은 도깨비나 모두 힘을 모아 환웅을 도와주었습니다 도깨비들은 늘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일을 가르쳐 주려고 애썼습니다 춤도 가르쳐 주고 노래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도깨비들은 날이 갈수록 조금씩 지루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깨비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도깨비가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심심해 보기는 난생 처음이야 난 이제 뭔가 재미난 일을 하고 싶어 다른 도깨비들의 생각도 같았습니다 생각 끝에 도깨비들은 금음달이 뜰 때마다 깊은 숲속에 모여서 함께 장난을 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여서 춤을 추거나 노래만 불렀지만 차츰 장난이 심해졌습니다 요슬방망이와 요슬롯 요슬모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놀라게도 하고 일부러 골탕 먹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도깨비들을 멀리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더욱 신이 난 도깨비들은 으슥한 밤중에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심지어는 크게 다치게까지 했습니다 환웅은 몹시 화가 나서 도깨비들의 우두머리를 불러 심하게 꾸중을 냈습니다 한동안 들떠서 옳고 그른 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던 도깨비들은 환웅의 호통에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한 번 맛보았던 장난에 재미가 들려 도깨비들은 또다시 나쁜 짓을 저지르곤 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계속되자 환웅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도깨비들은 다시 깊은 숲속으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도깨비들의 장난은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밤마다 숲속에 불이 번쩍이고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처럼 도깨비들은 사람에게 심술급게 굴기도 했지만 때로는 착하게 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도깨비와 친해지기를 바라는 사람까지 생겨났습니다 도깨비들과 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도깨비를 피하는 사람들은 보복을 당했습니다 이리 이 지경에 까지 이르자 환웅은 환인에게 올라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도깨비들은 원래 달기라는 짐승의 울음소리를 두려워하니 그 짐승을 데리고 내려가거라 환웅은 달기를 데리고 땅나라로 내려왔습니다 환웅이 없는 동안 땅나라는 온통 도깨비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도깨비들은 환웅에게도 버릇없이 굴었습니다 니까짓 것이 환인의 아들이면 아들이지 뭘 그리 간섭하는 게 많으냐 도깨비들은 그 센 힘으로 환웅을 밀어대며 비웃었습니다 그때 마침 달기 울었어요 달기 울자 날도 밝았습니다 아니 땅나라에는 없던 달기 어디서 생겨났지 도깨비들은 모두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아주아주 깊은 산속으로 달아났습니다 그 뒤로 도깨비들은 인간 세상에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가끔씩 나타날 때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모습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혼돈과 혼돈과 모질서가 가득했던 땅나라에서는 다시 기쁨과 즐거움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여름에는 비가 알맞게 내려 곡식이 잘 자라고 가을이면 풍년이 들어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결 쳤답니다 배신한 친구 옛날 어느 마을에 김씨와 이씨가 한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김씨와 이씨는 열심히 일했지만 워낙 살기가 어려운 때라 군기를 밥 먹듯이 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을 때면 김씨와 이씨는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쌀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딱 주림배를 채울 만큼만 훔쳤어요 그 때문에 김씨와 이씨는 동네 사람들에게 더욱 잘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김씨와 이씨의 딱 한 사정을 생각해서 모르는 척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큰 흉년이 들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인심도 전과 달라졌습니다 모두들 쌀똑을 단단히 단속했어요 그래서 김씨와 이씨는 굶는 날이 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집에 다른 동네 사람들이 이사를 왔습니다 웬 사람들이지 못 보던 사람들인데 김씨와 이씨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옆집에서는 저녁 내내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어요 고픈 배를 그려앉고 있던 두 사람은 지쳐서 말했습니다 이보게 저 집에는 먹을 것이 아주 많은가 봐 그래 저녁 내내 연기가 나는구먼 그런데 꽤나 인색한 사람들인 것 같아 어쩌면 금방 이사 온 사람들이 옆집 사람들에게 좀 먹어보라는 인사조차 없을까 우리 우리 밤중에 저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해먹었나 한번 가볼까 김씨와 이씨는 서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그 집 부엌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 방을 들여다보니 그 집 사람들은 모두 곤히 자고 있었어요 김씨와 이씨는 마음 놓고 부엌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기대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나 한참을 찾아도 음식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러게 말이야 아까 연기나던 걸로 봐서는 꽤 많은 음식을 한 것 같은데 그래 우리 다시 한번 차근차근 찾아보세나 이리저리 뒤지다가 커다란 항아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옳지 모두 이 항아리에 숨겨놓았나 보군 김씨와 이씨는 군침을 꿀꺽 삼키며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항아리에는 맛있는 음식 대신 금은 보아가 가득 들어있었어요 두 사람은 너무나 놀라서 배고픈 것마저 잊을 지경 이었습니다 한참 밤에 멍하니 서있다가 김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보물이 음식 이었으면 좋겠구먼 이렇게 말하면서 김씨가 발길을 돌려 나가려는데 이씨가 김씨의 등을 툭툭 쳤습니다 이보게 이보게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집은 도둑의 집이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초라한 집으로 이사올 리가 있겠나 자네 말도 일리가 있구먼 그러니 우리 이 금은 보아를 모조리 갖고 가세 이씨는 욕심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머리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자네 무슨 말을 하나 우리가 비록 도둑질을 할지언정 여태껏 배고픔을 면하는 것 외에 남의 재물을 담낸 적은 없지 않았나 하지만 이건 도둑놈의 물건이야 이씨의 단호한 말에 김씨도 점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항아리를 단지 채 드러냈어요 그리고 다른 마을로 도망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김씨와 이씨는 보물을 한 짐씩 지고 밤새껏 산길을 걸었습니다 생전 처음 많은 재물을 갖게 된 김씨는 부자로 살게 될 꿈에 부풀어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씨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큰 욕심이 생겼습니다 김씨만 없으면 나 혼자 이 금은 부하를 다 차지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 이씨는 마침내 김씨를 죽이고 혼자서 재물을 차지했습니다 이씨가 이사간 마을은 땅이 기름지고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씨는 그곳에 논을 많이 사서 만석군 행세를 했어요 이씨는 가끔 죄책감에 사로잡혔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을 때마다 역시 혼자 재물을 차지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씨가 혼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건 김씨의 휘파람 소리 같은데 이씨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매일 밤 그런 일이 반복되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이씨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몸도 쇠약해졌습니다 좋다는 약을 다 구해 먹어도 낫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씨 집에 귀신이 붙었다고 수근거리며 그 집 근처에는 얼신도 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부리던 하인들도 모두 나갔습니다 이제 이씨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내가 전벌을 받은 게야 신고를 배반 했으니 뼈만 앙상하게 남은 이씨는 자리에 누워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인기척도 없이 방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바로 죽은 김씨였습니다 이씨에게 죽을 때 모습 그대로 였어요 머리는 산발을 하고 온몸은 피투성이었습니다 이씨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자네를 둘도 없는 친구로 믿었는데 자네는 나를 배반했네 내 너무 원통에서 구천에도 들지 못하고 떠돌아다녔네 이제 원안을 씻고 구천에 들 때인 것 같네 김씨는 말을 마치자마자 몸을 붕띄워서 이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다음날 이씨는 끔찍한 모습으로 죽은 채 발견되었답니다 도깨비의 장난 옛날에 김서방이 밤중에 갯벌에서 개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달리 그날은 신기하게도 개가 아주 많이 잡혔어요 참 이상도 하지 어쩌면 이렇게 개가 잘 잡힐까 마치 누가 던져주는 것 같네 김서방은 바구니에 개를 넘치도록 담았습니다 바구니로는 모자라 바지까지 벗어서 개를 담았어요 기분이 아주 좋아진 김서방은 내일 또 와야지 생각하며 바닷가에 쳐놓은 천막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새벽 어디선가 자꾸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서방은 그 소리에 잠이 깨서 얼른 밖을 내다보았어요 그랬더니 몸집이 커다란 어떤 사람이 김서방 어제 개 많이 잡았지 하며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 녀석이 내가 개 많이 잡은 걸 어떻게 알고 있지 하지만 김서방은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그 말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날이 밝자 김서방은 집에 돌아가려고 개를 담은 바구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어제보다 더 무거운걸 어라 이거 들리지도 않네 김서방은 하도 이상해서 뚜껑을 열고 바구니 속을 들여다보았더니 그 속에 개는 하나도 없고 새똥만 가득했습니다 김서방은 어이가 없어서 그만 웃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이게 모두 도깨비 장난이었군 하며 말입니다 무지개 이야기 어느 날 이 세상을 내려다본 하느님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못되셨기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은 나쁜 짓만 골라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과 사람들을 만든 게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이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려야겠다 생각하고 노아를 불렀습니다 노아는 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할아버지였어요 노아야 지금부터 일주일 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할 텐데 사십일 동안 쉬지 않고 내릴 것이다 그러니 너는 커다란 배를 하나 만들어서 그 배에 땅 위에 사는 모든 동물들을 모두 한 쌍씩 씻도록 해라 홍수가 이 세상을 휩쓸어버릴 테니 그동안 너는 네 식구들과 그 동물들을 데리고 배 안에서 지내도록 해라 그날부터 노아 할아버지는 배를 지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지었어요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한 쌍씩 불러 모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동물들이 한 쌍씩 노아의 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자는 성큼성큼 오리는 뒤뚱뒤뚱 동물들이 배에 다 오르고 나자 비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땅 위에 물이 점점 차오르고 나무도 집도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이윽고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오르더니 기호뚱하고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사십일 동안을 노아의 배는 물 위로 떠다녔습니다 그러다 비가 그치자 노아는 배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보냈습니다 까마귀야 물이 얼마나 말랐는지 한번 보고 오렴 까마귀는 금방 다시 배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멀리 날아가 봐도 내려앉을 땅이 없었던 거지요 얼마 뒤에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비둘기도 내려앉을 땅을 찾지 못하고 금방 날아왔습니다 일주일 뒤에 노아는 또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저녁때쯤 되자 비둘기가 감남나무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일주일 뒤에 비둘기를 내보내자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땅 위에 물이 다 마른 것입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꼭꼭 닫아두었던 배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구름 사이에서 오색의 다리 같은 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무지개였지요 그리고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노아야 이 무지개는 내가 사람들과 하는 약속이니라 앞으로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겠노라 그래서 이때부터 비가 오고 난 뒤엔 무지개가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에 어른들이 이야기를 좋아하면 가난하게 산다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궁금했어요 옛날 이야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들을 알려주고 바르게 살도록 많은 것을 깨우쳐주기 때문에 그 말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돈 귀신과 선비 이야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용감하게 대처를 잘 해서 주인공들이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 이야기를 좋아하면 부자가 될 것 같다는 저만의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오늘도 부자가 될 것 같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